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는 이제 자동차 한번 이야기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위해서 소개도 좀. 자 박재영 차장님 한국투자중권 벤키스에 계시죠? 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저 이렇게 칼이라고 그러나요? 예전에 그 죄인들 목에다 이렇게 채우던 거 그런 거 채워서 앉혀놓고 싶어요. 이렇게 했었던 것들 다. 저를 왜요? 박재영 차장님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제가 뭘 잘못했죠? 음 반성하지 않는 모습? 네. 죄송합니다. 박재영 차장님. 네. 항상 저희에게 정확한 정보 전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휴. 근데 뭐 박재영 차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저에 대한 원망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원망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네. 저한테 푸십시오. 누군가 돌을 맞아야 된다면 박 차장님이 좀 맞아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죄인은 오늘 주시장 보고하라. 주시장 보고하라. 주시장 보고하라. 맞습니다. 오늘 지수는 19포인트가 코스피가 19포인트가 빠졌는데요. 19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장중에 66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많이 좀 회복을 했군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금 뭐 오늘 미국장 기대를 살짝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포인트 무려 2.99%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8포인트. 89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미국이 나스닥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보압권에 출발을 했다가. 오늘요? 네. 줄줄줄줄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고정돼 있습니다. 몇 가지 고정돼 있는데.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연준이 나와서 금리 올라가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아웃. 네. 지금 경제방송 꽤 오래 하셨는데. 블랙아웃. 이거 모르시나요? 술 많이 먹고. 저기 필름 끊긴 걸 블랙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블랙아웃만 한번 대보실래요? 지금 우리 여론 댓글로. 네. 죄송합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FOMC가 이제 18일 날. 16, 17일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8일 새벽 3시고. 그래서 FOMC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연준의 인사들이 FOMC를 앞두고 인터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블랙아웃 기간인데. 지금 그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파월이나 이렇게 나와서 인플레 일시적이야 괜찮아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못하는 거죠. 아무 얘기도 못하는. 네. 그러니까 2주 후에 있을 그 FOMC 회의 그때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는 옐런이 나와서 막 그랬어요. 금리 올라가는 거 일시적이다. 옐런이 전 직장이 연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연준 의장 빙의해서 괜찮다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게 부양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양책 이거 부양책 패키지 써도 금리 크게 안 올라갈 거야. 문제 있을 정도로 안 올라갈 거고 금리 올라가도 우리는 방법이 있어.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블랙아웃 시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장중에 미국채 신년물이 1.6%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조금 조정받아서 1.5%대 마감을 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 찝찝한 거고. 연준이 이제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연준이 아니죠.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제 앨런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022년 되면 완전고용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2020? 2년. 내년? 그러니까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완전고용이라는 게 진짜 완전고용이 0%는 아니고 4%? 맞습니다. 그 정도가 완전고용이지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연준이 금리 올리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서 달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상대 통화국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7원 올라서 1,1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80원대 해서 수출기업들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한테는 좋겠지만 외국인 수급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주차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457억 원 순 매도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연기금이 많이 판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많이 판 건 맞습니다. 기관이 많이 판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 들어서는 연기금이나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 어설프게 저 실드칠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왜 연기금을 실드십니까? 저는 연기금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아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까? 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혹은 저와 비슷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가 나면 얘를 물을 타든지 더 들어가든지 지켜보든지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손해 나면 바로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야 이거 이렇게 안 좋은데 매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준이 있긴 해요. 20% 가면 손절할 거야. 그런데 막상 손절하려고 MTS 딱 키고 나면 야 이거 내일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팔면 내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 40% 마이너스 되면 손을 놔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40쯤 되면 손 놓는 경우가 많군요.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만 이게 손 놓기 아니구나.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2월 24일부터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달러인젝스가. 그때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3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2월 24일부터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뿐이 안 되는데 2주도 안 되죠. 3조 2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이 1조를 팔았어요. 기관보다 3배 많이 판 거고 대부분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이런 것들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 최근에 주식 주가를 이끌어왔었던 그런 종목들을 팔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시장 상담을 좀 막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다면서요. 박재영 차장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강국에 수출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다 보니까 또 좋은 종목은 또 어떻겠습니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또 팔 때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약세가 조금 멈춰져야 외국인 수급도 멈춰줄 것 같고 그렇게 돼야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나왔나요? 이건 좀 지난 후행 데이터긴 한데요. 경상수지 1월에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70억 6천만 달러, 지금 9개월 연속 흑자였고 작년 4월에 적자가, 그러니까 지금 3월이잖아요. 다음 달에 아마 경상수지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 4월에는 배당 때문에 외국인들이 3월에 배당받으면 그 돈을 해외로 송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4월에는 적자가 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흑자고 흑자가 나눈 이유는 대부분 수출과 수입, 이 차, 상품 수지라고 하는데 상품 수지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1억 달러였는데 57억 달러로 36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1월에만? 네. 수출은 크게 늘어났고 수입은 이제 거의 동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수지가 좋았고 그래서 수출 업종들이 계속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고 수출은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선박 이런 거에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감소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네. 우리나라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를 서비스 수지나 이런 것들이 갈가먹는 구조예요. 마이너스 하는. 서비스 수지는 여행 이런 게 있어요. 여행? 여행 못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가 작년 1월에는 그나마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29억 달러, 거의 30억 달러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6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경상 수지, 흑자에 영향을 좀 준 두 가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행 나갈 일도 지금 3월까지 없고 4월까지 없을 거고 수출은 지금 계속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월까지 수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경상 수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으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면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수치만 보면 원화 약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특별히 장애 특징적인 거 없으면 혹시 우리 박지영 차장님은 어쨌든 장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분은 이제 장애 성격이 좀 바뀌었으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시클리컬 이쪽으로 좀 돌아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지금 괜히 그거 옮기다가 또 타이밍 놓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 네. 지금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는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 채 10년물로 봤을 때 한 0.5% 정도였는데 지금 1.6%까지 지금 2배 올랐거든요. 곱하기 3이 됐으니까. 금리가 높은 시절에 살고 있는 거고 그때는 주가 자체가 쌌습니다. 싼 상황에서 주식을 산 거고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장률이 정상화되는 그런 상태니까 투자도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뀌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유동성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준이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받을 때자는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고 그러면 바뀐 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바뀐 거에 적응하는 건 좋은데 바뀐 게 계속 상당 기간 갈 거냐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만 간다고만 하면 바꾸죠. 저도. 저도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데 바꿨더니 또 다시 이쪽으로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쉬운 건데 왜 처음에 바뀌었을 때 실행을 안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금리가 1%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좋은 것들 있잖아. 그거 왜 안 했어? 이런 이야기 되는 거고 내가 바꿨을 때 바꾸고 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주를 해야지 그런데 금리가 그때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샀던 은행주를 팔고 다시 성장주로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본인한테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요? 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은행주로 바꿔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안 갈 거다는 예측의 경력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갈 거라고 본다면? 아니죠.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 올랐기 때문에 좋은 게 은행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샀어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가. 계속 올라. 그러면 홀딩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사자마자 금리가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걸 바로 손실보고 팔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 그럼 손실만 나는 거 아닌가. 이쪽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 손실만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지금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트레이더냐 가치투자자냐 이 차이거든요. 가치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내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파도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hts 닫고 주식을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 트레이더의 영역이라는 것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트레이더에서 가치투자자로 바꿨거든요. 이게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시장에 물려서 비자발적인 가치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배우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왜냐하면 이게 자꾸 상처를 겪어봐야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 너무 아파서 아무도 못 움직여요. 이렇게 손실이 나면 어쩌지 어쩌지 그러고 못하는데 이런 걸 자꾸 겪고 나면 예전에 이랬으니까 더 아파지기 전에 잘라내야지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재현 차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큰 힘이 됩니다. 뒤에 되게 좋은 얘기 남았는데 이건 시간상 다음에 또 아니요. 좋은 얘기라면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다라는 게 가치평가나 이게 오른다 내린다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미국채, 미국채금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국채 숏셀러들이 급증했다. 숏셀러? 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채권을 매도하는 숏 자체가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숏셀러는 뭐예요? 그러니까 숏을 사려면 숏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이 매도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물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10년물 국채가 100억 원어치 있어. 이걸 담보를 주고 내가 대출을 받으면 금리야 뭐 한 1, 2% 하겠죠. 싸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대가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를 이게 매도를 하려면 국채 공매도 아시죠? 네. 공매도를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대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그걸 빌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수요가 좀 많구나. 그렇죠.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조달하는 데 비용이 엄청 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채 차입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가 미국채를 빌려서 쇼트 쳤어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쇼트 쳤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차입한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를 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금리가 오르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금리가 오를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오르면 쪽박이죠. 그렇죠. 쪽박 나면서 쇼트 스퀴즈 그런 거 들어오잖아요. 쭉 짜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채권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금리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돈 얼마 좀 빌려서 미국채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요. 국채 금리를 좀 낮춰서. 그래서 지금 쇼트를 친 사람들은 이번 FMC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랄 거고 만약에 이번 FMC에서 우리가 금리 올라가는 거 막아줄게 라고 하면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좋은 얘기 있다면서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커지면 약간 주식시장도 함께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해라? 맞습니다. 아래로 커져요? 위로 커져요? 그건 모르죠. 위든 아래든 어쨌든 커진다? 금리가 위로 치솟아서 오르면 아래로 갈 거고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위로 가겠죠. 진짜 얼마 있으면 국채 금리 좀 떨어뜨릴 수 있으나? 한 1%만 내가 떨어뜨릴 수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1% 떨어뜨리는데 한 500조 있으면 되나? 500조 있으면 되겠죠. 그럼 될까요? 네. 그중에 한 1%만 어떻게... 형님, 500조 있으면 주식 투자는 안 하겠구나, 내가.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날 또 우리 마감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한국 투자 인권이 요즘 참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꼭 한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뱅키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꾸 숫자가 떨어져서 요새. 아, 그래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시청자들은 예리해, 날카로워, 그리고 잔정이 없어요. 시청자들은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잘라. 하, 놀랍습니다. 10만 도와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청자는 위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 투자 인권 뱅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자동차 어금니 꽉 깨물고 뽀개로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